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해서든 남의 남자 겨우 뺏어왔지만 결국 그 본처가 겪었던 그지같은 일을 똑같이 당하고 있다는 첩 데려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다른 여자의 남편을 뺏어와서 겨우 결혼까지 성공을 했는데 인간이 또 바람을 피워요. 얼씨구 벼락을 제대로 맞았구만. 원제 금사 끝에 결혼한 남편의 바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잠깐 설명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글이 네이트판에서 가져온 글인데요. 이게 금사 이런 걸 쓰는 걸 보면 이스니의 일이 아니고 이스니 역시 불륜카프에서 가져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이 듭니다. 의심이. 일단 뭐 배제하고 보죠. 저랑 남편은 금지된 사랑 끝에 정말 어렵게 결혼을 했어요. 당시 저는 연애만 몇 번 해본 그런 싱글이었고 남편에겐 부인이 있었는데 제가 남편보다 나이가 6살 많고 또 그 여자보다도 5살 더 많은 여자인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신랑은 저랑 성격이 더 잘 맞았고 그 외 외모 또 기본 스타일 등등 이런 외적인 부분들 역시 자기 부인보다 저를 더 좋아해줘서 저도 거기서 마음이 돌아가지고 금지된 사랑을 시작하게 된 거였거든요. 연애를 꽤 오래 했어요. 한 5년 정도. 안 걸리고 잘했는데 둘이서 짬을 내어 어렵게 만나 꽁냥꽁냥 해가며 티 안나게 몰래 연애한다고 쩔쩔매고 그 모든 것들 이제는 다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아무리 조심을 해도 그래요. 고리가 길면 결국 밟히는 법이라고 그렇게 지내다 결국 남편 전처가 이 모든 걸 알게 됐고 그대로 남편은 이혼을 당했으며 저 역시 소송을 당해서 위자료까지 오지게 물어줬죠. 우리 둘 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낸 건 맞아요. 하지만 아니 그냥 차라리 잘됐다. 이참에 우리 정식으로 결혼을 하자. 자기 이미 이혼까지 했는데 더이상 매달릴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장시간 설득을 했더니 결국 남편도 알겠다며 마음을 접었고 저랑 결혼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런 너무나 오랜 금사 끝에 그 힘든 시간들 다 이겨내고 결혼도 했지만 남편이 저랑 결혼한지 1년 조금 넘으니까 저 몰래 또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한 결혼인데 배신감은 둘째치고 진짜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가슴이 찢기다 못해 이젠 아예 걸레짝이 되어버렸습니다. 연애할 때 귀엽게 누나 누나 이렇게 불러주던 그 사람은 이제 어디로 갔나 싶고 어렵게 한 결혼인 만큼 우리 두 사람 사이 훨씬 더 단단해지고 몇 배로 더 행복할 거라 생각을 하며 지내왔는데 나에 대한 사랑이 겨우 이정도였나 이렇게 가벼운 거였나 저 지금 너무 괴롭고 미치겠어요. 하루하루 견디기 너무 힘듭니다. 이런 남편 마음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연애 때 비라도 내리면 혹은 또 잠깐 만나두고 우산 씌워주고 또 새우 같은 거 까서 제 입에 넣어주던 그 시절이 너무 그리운데 이제 다시는 못 돌아가는 걸까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마음을 못 잡고 밖으로만 쳐놔두는 건지 모르겠어요. 매일 눈물이고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데 혹시 이거 제가 벌을 받고 있는 건가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자기 본처 놔두고 딴 년이랑 바람 피우는 놈이 첩이랑 살면서는 바람이 안 날 줄 알았나? 끌 끌 끌 끌 끌 검사는 개뿔 옘병 그냥 발정이지 어디다 감히 사랑을 덜 먹여? 어? 너희들은 그냥 짐승이야 그러니까 사람인 척 쇼하지 마라 2번 아유씨 난 또 검사가 뭔가 했다 검사 빤 줄 알았네 뭐 금지된 사랑 그러봤자 불륜 아니야 끌 끌 끌 끌 끌 3번 잘 아네 너 지금 벌받는 거요 남의 가정 파탄된 여자가 사랑 타령은 개뿐 지나가던 똥개도 왈왈왈 짖겠구만 4번 아니 니가 눈물을 왜 흘려요 이거 자업자득이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 전체한테 한 짓거리가 있는데 양심이 없는 거야? 금사 좋아하고 자빠졌네 더러운 상관여 주제에 끌 끌 5번 뭐 이정도로 멍청한 거면 경제선 지능이 아니고서야 이해가 안되는데 이거 혹시 주작 아닌가? 어? 6번 여기에 주작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이는데 물론 이 글이 주작일 순 있어요 하지만 불륜 카페 가봐라 이 정도는 양반이야 대가리 터져가지고 아무 생각 없는 것들 수만마리나 있다고 그렇죠 7번 업보빔 오지게 맞으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8번 이런 새끼인 줄 몰랐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직 신품일 때 데려갔던 그러니까 오직 저 인간의 전체만이 할 수 있는 말인 거고 너는 그런 놈인 거 다 알고 데려간 거잖아요 근데 뭐가 억울해? 아니 그렇잖아 당근에서 중고 무료 나눔 합니다 기능 작동 잘 안되고 눈에 띄는 하자 크게 있습니다 공짜니까 괜찮은 분들 그냥 가져가세요 이러고 나온 물건 니가 가져와 놓고 뭐야 왜 하자가 있는 거야 이렇게 따지면 누구나 전부 다 너 뭐야 덩신이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너처럼 끌 끌 끌 끌 9번 그래 첩이 첩골 못 보는 법이라고 하더라 아이고 꼬셔라 10번 아니 그럼 니 사타구니엔 뭐 금태라도 둘렀냐? 뭔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바람은 또 피우는 거지 한번 피운 놈은 없다 그러죠 두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과장님의 와이프가 저희 회사에 쳐들어와 과장님과 제 불륜 사실을 폭로해서 퇴사 위기에요 이 여자 고소해도 되는 걸까요? 제목 그대로 이번에 저희 과장님의 와이프가 저희 회사에다 저랑 과장님이 불륜 중이라며 폭로를 해버렸어요 근데 저 정말 억울한 게 저랑 저희 과장님 절대 불륜 같은 그런 더러운 거 아니구요 그냥 같이 밥 좀 먹고 커피 마시고 또 술 몇 번 마신 게 전부거든요 물론 단 둘이 만난 건 사실이지만 그냥 이게 끝이고 다른 건 하나도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둘이 같이 모텔을 가든 잠을 자든 이런 것들은 일절 없었다 이겁니다 그냥 과장님이 자기 와이프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런 고민을 토로해서 위로해준다고 같이 술 좀 마시고 수다 몇 번 떨어본 게 전부였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불륜이라는 거냐구요 게다가 저 여자는 사람을 시켜 우리 두 사람 사진까지 찍었고 이거를 회사 임원증까지 다 보는 게시판에 올린 거예요 결국 과장님과 저는 회사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았는데 나가래요 이번 주 안에 나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다 밥도 안 넘어가요 그냥 한순간에 직장을 잃었는데 누가 제정신으로 버티겠냐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구요 절대 불륜 같은 게 아닌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말이 안 통하구요 뭐라더라 이제 곧 소송도 들어갈 테니까 각오해라 이런 경고만 하더라구요 아니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애초에 불륜 따위가 아닌데 나한테 도대체 무슨 각오를 하라는 거야 나는 불륜을 안 했는데 과장님이 왜 그렇게 치를 떨었는지 딱 보니까 알겠더라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게 이해가 되는 행동으로 보이세요? 아니 남녀 사이에 밥 몇 번 먹고 술 몇 번 마시면 이게 무조건 바람이냐구요 여하튼 지금 저한테 소송을 걸거라며 껏박을 하고 있는데 아니야 용서가 안 되는 건 오히려 제 쪽입니다 절대 가만둘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고소를 하고 싶은데 이거 가능할까요? 손해배상이랑 모든 것들 다 청구하고 싶어요 법적으로 잘 아는 분 계시면 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 1번 내가 아직 미혼이고 진짜 이해가 하나도 안 돼서 그러는데 총각도 아니고 유부남 과장이 너한테 술 한잔 하자고 했을 때 오케이! 이러고 거길 따라가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내 시간 쓰기도 아깝고 미혼남 만나기도 바쁘고 또 퇴근하면 쉬고 싶기만 한 그 아까운 시간을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부남 늑다리 과장이랑 쓰는 거냐고 왜 오케이를 하는 거야? 밥 먹고 뭐 단둘이 커피 마시고 이거 역시 이해가 안 돼 안 되는데 술 이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근데 뭐 불륜이 아니라고? 그래 몸을 섞지 않았어도 바람은 바람이라는 걸 이번 기회에 금융치료 잘 받고 깨닫길 바란다 끝끝 시간이 아까운 거야 그렇다 쳐도 애초에 둘이 왜 만나는 거야? 아니 유부남인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미친 거죠 2번 쓴이는 지금 불륜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진까지 찍힐 정도면 어지간히 자주 만난 건 확실하다 이거네요 그러니 의심이 생겨 미행을 했던 건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여자를 만나고 찰칵찰칵 당한 거지 그래요 쓴이는 뭐 진짜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과장 자식은 과연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그래 그래 이제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딱 이거 같은데 아니 지금 이게 여자의 잘못이라는 건가요? 지위를 남용해가지고 억지로 만든 과장 잘못 아닌가? 저요 절대 패미 같은 거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그냥 평등한 사회를 원하는 사람인데요 당신들 같으면 어렵사리 들어가가지고 지금 내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과장님 말씀 뿌리칠 수 있냐고요? 어? 이럴 자신 있냐고요? 저는 못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3번 아 그래 불륜이 아니라 이거지 그래 알았어 그럼 너도 나중에 네 남편이 너 몰래 어린 여자랑 단둘이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해도 가만히 있어라 알았지? 4번 진짜로 불륜이 아니고 그래서 그게 정말 억울한 거라면 그래요 그 상대한테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상대로도 역시 소송이 가능하겠죠 근데 그거 해봤자 고작 벌금 100만원밖에 안 나올 거야 그리고 밥 몇 번 먹은 걸로 사진까지 찍히진 않았겠죠? 님이 건들면 건들수록 그 여자는 더 미쳐버린다는 거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까딱하면 이거 소송이 문제가 아니라 너 결혼도 못할 수 있어 독을 품으면 너 죽는다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지금 이 순간 쓴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회사를 상대로 하는 복귀 소송뿐입니다 이거 한번 해봐요 5번 예전에 신동엽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순한 성관계만 불륜이 아니고 배우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거 역시 똑같은 불륜이라고 말이죠 6번 아니 니가 그 새끼랑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알게 뭐야 이거 지가 안 했다는 거 100% 뻔일 것 같아요 사진을 보니까 그거에 대한 증거는 없어서 아싸 가오리 이랄지 떠나대면 완전 자신 있게 나불되는 거잖아 이거 느낌이 와요 7번 만약 이걸 니가 안 걸렸다면 그때면 그렇다면 어찌 됐을까 니 스스로 과연 그만뒀을까 진짜 절대 아니지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멈추진 않았을 거다 이거야 그래 인생 살다가 나중에 역으로 한번 꼭 당해봐라 근데 그렇게 해도 넌 아무렇지 않을 거야 니가 그렇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8번 뭐 고소를 하겠다고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회사까지 퍼뜨린 거면 지금 눈골이 확 돌아버렸다 이건데 과연 니가 그 여자의 엄청난 분노를 버틸 수나 있을까 모르긴 해도 뼈까지 다 분해될 것 같은데 원자 단위로 아니 그래 그게 뭐 한두 번이면 나도 이해를 하겠는데 사진까지 찍힐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만났다는 거야 게다가 그걸로 회사에서 잘렸다고? 흠 너 지금 이거 전부 다 말한 거 아니지? 뭔가 더 있지? 딱 봐도 유부남 킬러구만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겁니다 오지게 말았겠지 뭐 일단 첫 번째 사연이야 뭐 자업자득 천벌 받은 거고 두 번째 사연은 뭐 그래요 진짜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유부남인 걸 알고 단둘이 만나고 술을 마시고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오해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야나무 아래에서 갓은 꽂혔으면 안 된다고 딱 그거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 해도 좀 뭐라고 하죠 이용해 먹는 공짜로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고 그런 거 정도는 있지 않을까 어쨌든 이 역시 자업자득이라 봅니다 아무튼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